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텀의 제니영입니다. 퇴근 후에 우리 내일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에텀이 착한 삼계탕 한번 준비해봤어요. 착한 삼계탕. 에텀이 착한 삼계탕. 우리 착한 삼계탕. 1kg. 3개닭. 3개닭이 47% 들어있고요. 한마리 통째로 들어있습니다. 착한 삼계탕. 1kg짜리 2개. 2kg에 14,800원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마리를 다 끓여서 왔고요. 이렇게 국물이랑 약간의 찹쌀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부드러운데요. 뜨거워서. 완전 부드러워요. 뼈가 너무 부드러워요. 뼈를 뱉어야 되는데 자꾸 씹혀요. 너무 부드러워서. 뼈를 뱉어야 되는데 자꾸 씹혀요. 간이 어느정도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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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발골 뼈가 너무 부드러워서 씹히는데 뼈가 너무 부드러워요 볶은 김치랑 먹고 있어요 뼈가 너무 더러워 다 씹혀 대추도 들었네요 뼈가 너무 더러워 뼈가 너무 부드럽고 뼈도 다 씹혀요 너무 부드럽고 뼈도 다 씹혀요 냄새가 안나요 목뼈인데 다 씹혀 버렸네요 뼈를 못 뺏겼어 다 씹혀요 뼈가 바로 깨끗해짐 너무 맛있어요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배고프고 맛있어서 우리 주부 여러분 중복돼 끓이고 하느라 땀 흘리지 마세요 저는 중복을 대비해서 시켜놨거든요 1투로 2개에 14,800원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고요 7,200, 7,000? 계산이 안되는데 날개뼈도 다 싫어 7,400원 하나도 안 아까워요 찹쌀이 조금 들어있는데 제가 남은 국물에다가 국물 좀 더 넣고 밥 좀 넣고 죽 끓여놨어요 저기다가 너무 맛있네요 부드럽고 냄새도 안나고 정말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이렇게 가족들이 한 마리씩 드시면 그대로 부어서 데워만 드시면 돼요 약간 삼계탕 믿을 수 있는 재료로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오늘도 에터미 제니영은 에터미의 건강한 식품을 통해서 네 맛있게 건강하게 네 순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복날 즐겁게 보내세요 여러분 카톡 마리아0310 연락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